그루픽뱅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엑스 투약 혐의를 재차 부인 자진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래는 지드래곤 법률 대리 입장문 전문입니다. 권지용씨 자문 변호사 법무법인 K1챔버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분명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권지용씨는 마엑스를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지용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 1인을 선임하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엑스범 재수사계의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지용씨는 자진 출석 의향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진 출석 의사와 적극적인 수사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한 빠른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하였고 현재 자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취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25일 마엑스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드래곤은 2011년에도 대엑스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